부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웃에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 및 물결이 흘러들어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셔서 의료 파업을 비롯한 사회 갈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전출되어 이 땅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여의도 숭봉교회를 사랑하사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시대의 부엉의 파도를 타고 5만 전도와 3대 목표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소식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선의 지구역장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동물 속은 그가 씁고 강렬하는 신념에 빛납하소서 아멘